서울 아파트의 3.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3,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3.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3,494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.36% 올랐습니다. 수도권은 3.3제곱미터당 2,434만 4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.82% 올랐습니다. 전국의 평균 분양가격은 10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전국 민간아파트 3.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,736만 1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.29% 올랐습니다.